안녕하세요 달리는 거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승객분들께서 아주 가끔씩 인가받지 않은 장소에 내려달라고 하시는 승객분들이 계십니다. 저희들도 참으로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집이 가까우니까 여기서 좀 내려달라 혹은 다리가 불편해서 여기서 좀 내려달라고 떼를 쓰시는 분들 또 어떨 때는 다른 기사님들은 내려주는데 왜 달리는 거북이님만 안 내려주시냐며 핀잔을 주시는 손님들도 계십니다. 지금 나올 영상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만든 설정의 영상이니까 보시고 계속 방송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 안됩니다. 이따가 저기 저 차가 출발을 해가지고 하다가 다음 터미널에서 내리셔야 돼요. 아따 기사는 발바락에다가 브레이크 한번 밟으면 쓰라고 내내줘 얼른. 빨리 해주라고 할라. 어르신 안되시고요. 다음 터미널에서 내리셔야 한다니까요. 아따 겁나요 기사가 가사스럽네. 아유 집 바로 하시게 좀 내려줘. 어르신 여기서 내려드리면 안되고요. 다음 터미널에서 내리셔야 돼요. 아유. 아유 오늘의 이유를 한 10가지만 얘기해봐봐. 영상 잘 보셨습니까? 저희들도 복잡한 터미널을 안 들어가고 아무데서나 내려주면 참 좋겠죠. 하지만 여객운수법에 의하면 터미널은 국토부에서 주관을 하고 간이종장은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인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 차량을 정차해서 승객들을 승하차를 하게 되면 6개월 이내 자격정지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제가 드리자면 각 지역과 도시에는 해당 택시회사, 버스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들이 아무 곳이나 정차를 해서 손님들을 택시 영업하듯이 아무 곳이나 승하차를 하게 된다면 그 지역 운수회사들이 영업적 타격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승객들의 안전도 심각한 문제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차량이 빈번한 도로에 아무 곳이나 승객들을 내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의 우려도 있고 시간적인 개념이 또 없어지기 때문에 대중교통의 버스 시간의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달리는 거북이 저도 가끔씩 버스 편승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을 하는 기사님한테 여기서 내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운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말을 못하고 언제나 버스탑란에서 내려서 택시를 타던 그 지역 시내버스를 타고 저도 이동을 합니다. 예전에 서울의 240번 시내버스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거에 240번 시내버스가 건대 입구역 정장에서 7살 여자 어린이가 하차를 해버렸어요. 다음 정장인 건대역 정장을 또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 후 약 10초 정도 후에 3차선으로 진입을 이미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 혼자 하차한 사실을 나중에서 인지한 애기 엄마가 버스 기사에게 내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버스 기사님은 승객들의 안전과 교통사고 가능성을 감안해서 그대로 운행을 했었고 다음 정장에서 내린 아이 엄마는 250m 떨어진 이전 정장으로 이동을 해서 겨우 아이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건 이후에 버스에 탑승한 어느 승객군이 서울시 버스 운송사 조합 홈페이지 게시판에 민원글을 올렸습니다. 이 사건은 그 이후에 일파만파 퍼져가지고 사회적인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이날 청와대하고 서울시 민원 게시판 등에는 해당 버스 기사님을 고발해야 한다 내용의 청원글이 빗발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버스 기사와 운송회사 측은 안전과 원칙 때문에 그런 상황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을 했었고 해당 업체 관계자는 CCTV 확인을 해본 결과 버스는 이미 3차선으로 들어간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버스가 갑자기 멈춰서서 문을 열면 오히려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아울러서 버스 기사님이 정장이 아닌 곳에서 주정차를 하게 될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개월 이내 자격정지 2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 취하게 된답니다. 당시 버스 기사님은 이미 출발을 해서 다른 차로로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규정상 아이 엄마를 내려줄 수 없다고 그렇게 또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더욱이 버스 기사님이 엄마를 내려주고자 주정차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은 누구한테 간다? 온전히 버스 기사님, 버스 승무원한테 하고 버스 회사 측에 있다고 그렇게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을 놓고서 아이에 대한 주의 의미를 게을리한 부모에게도 아무래도 좀 실책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할 때 반면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42조 3항에 따르면 자동차 운행 중에 중대한 고장을 발견을 하거나 혹은 또 사고의 어떤 우려가 발생이 된다고 인정이 될 때는 즉각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기도 합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버스 기사님이 아이 안전을 위해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그럼에도 7살 아이가 내려야 할 정거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내렸다는 사실을 두고 사고로 볼 것인가 주관적인 해수욕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그런 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논란이 확산이 돼가지고 서울시는 240호 노선을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CCTV를 제공받아서 분석하는 등 조사에 임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사건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버스 덕후님들, 버스매니아님들, 저희 회사 버스 승객분들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보다 저희도 내려주면 좋죠. 그렇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가 안전사고의 가장 첫 번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서 우리 기사님들이 내려주고 싶지만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좀 해주시고 우리 버스 기사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항상 요리 있게 논리적으로 승객분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리는 건입니다. 오늘 이렇게 현대 차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